네, 연일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. 오늘도 뿌연 안개, 먼지까지 섞여서 공기가 탁한데요.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98, 성남 150마이크로그램 등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2, 3배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또 영남 내륙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 덥겠습니다. 서울은 27도, 순천 31도,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도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고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특히 영남 내륙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낮 더위가 계속되겠고요.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